으악! 알았다 이거들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먹으면! 빵이랑 청국장이랑 된장국이랑 같이 먹겠다 이거야! 이 이거 다 먹었나? 으쌰 밀가루, 설탕, 소금, 달걀, 버터, 이스트, 물, 탈쥐분유 그리고 이번엔 우유 대신 이걸 한번 넣어보자 그게 뭔데요? 이 빵의 비밀이야 자 태양아! 열심히 반죽해라! 히잇! 네! 히잇샤! 으악! 으악! 철기 자! ㅇㅋ !! 콩가루 닦아두는 콩가루 돼지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kew 야채 야채를 뺄고 마요네즈 펜스터라 조리 회장에 국물을 사용합니다. 고춧가루 볶아볶이 고춧가루 간장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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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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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작가의 상상력에 대단하다는 말도 해주고 싶고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뭐 영상인 그냥 재미로만 볼만한 딱 그런 맛입니다 절대 다시는 누구도 안 해봤으면 좋겠네요 누텔라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